형님 거기 어디인겨? 코털 잘못 건드렸더만 코털 잘못 건드렸더만 지진 일어날뻔 했네 재채기 하지마라 머리 아프다 당뇨약을 좀 지어서 물이 드는데 이게 뭐고? 또 10대 들어왔다 너 집 어디야? 송정으로 다 뛰어와 연장 채워서 다 뛰어와 빨리 뛰어와 엔젠이어서 앞으로 온다 너 그 밑으로 아들 몇 명 있어 지금 40명 바로 다 뛰어오나 빨리 지금 스타레스 타고 와 0 2 결변 1 변경 4 1 3 스톰 잠바 입었더라. 저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청소년 선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선도 잘못했다가 맥살 잡힌다. 저런식으로 내 주변에서 사전거리를 두게 하는거죠. 파티 애들 다 도망가는거. 다음 여기서 불 땡기고 있었잖아. 여기서 불 땡기고 있었잖아. 세명 딱 앉아가지고 불 땡기고 있다가 전 다 넘어와 연장채서 다 넘어와 그러니까 우르륵 주르륵 도망가는거 봤지. 이런걸 보고 청소년 선도라고 하지. 내가 욕을 하나 뭘하나 그냥 내 사운드 하나에 정리지 정리. 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야. 현명하게 정리하자. 넘어와 현명하게 연장은 무슨 연장이고. 나이도 몇살 안먹은 것들이 새파란 것들이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스톰 아일랜드 잠바 쳐입고 짝다리 딱 짚고 담배 쭉 땡기고 있는데 그럼 내가 자들한테 야 너희들 절로 가 할 수 없잖아. 담배 안 끊어 할 수 있나. 했다가 한대 때리면 주먹이 세방씩 날아오는데 한대 훅 때리면 주먹이 세방 날아오는데. 그러니까 손 안대고 코풍격이다. 내가 자들한테 아무 말 안했는데 우르르 안는거 우르르 도망가잖아. 무슨 건달 영화를 많이 봐. 다시 오는 새끼죠. 여덟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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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여덟야. 짠다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냐 이 새끼들 야 빨리 저 엔절리너스로 빨리 다 뛰어온나 이 새끼들아 뭐 지금 장난하나? 빨리 온다 임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새끼가 불안하네 사랑아 왜 날 떠나가 애들 약해 보이는데 스톰아일랜드 잠바 입었다 스톰아일랜드 청바지에 몽클레어 스니커 짓는더라 이 새끼들 물 약해 보여 임마 행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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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여나